안녕하세요 징중근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023년 2월 20일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1년 뒤에 제가 목표하는 구독자 수가 있는데 저는 구독자 8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만 이제 그때쯤 되면 제가 이제 졸업하고 아마 뭔가라도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시기에 유튜브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한 노력을 제 발로 걷어차기가 싫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요즘들어 많이 안오르고 조회수도 좀 예전 같진 않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처럼 이번 영상에서도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고 2024년 2월 20일 구독자 8만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또 성공하는 징중부가 되기 위해 화이팅!